김서현 선수가 1번 레인, 이슬 선수가 2번, 조수현 선수가 3번 레인, 호지희 선수가 4번, 수희윤 선수가 5번, 방시호 선수가 6번 레인, 임지호 선수가 7번 레인. 아까 예선에는 조수현 선수가 얼떨게 해결나온 것 같은데요. 8번 레인의 김주영 선수입니다. 3, 4, 5, 6 레인을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3, 4, 5, 6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중학교 1학년 100미터 결승전 경기입니다. 가평중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국 중학교 선수가 자기 지역에서 걔도 집 앞에서 몇 프로 먹고 들어간다는데 전국 중학교 선수 출발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학교 1학년 100미터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 조수현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네, 조수현 선수. 자, 조수현 빠릅니다. 조수현. 조수현 계속 달려갑니다. 조수현. 경안중학교 호지희 선수가 2등. 자, 조수현. 조수현 들어옵니다. 네, 호지희 선수가 2등. 그다음에 1레인. 별망중 김서현 선수가 3대인 것 같아요. 예선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전국 중에 조수현 선수가 결승전 무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네, 이제 결승전이다 이거죠. 예선은 아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조수현 선수 대단합니다. 네, 잘 뗐어요. 아, 조수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호지희 선수와의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이제야 미소를 보이고 있는 조수현 선수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대비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네, 호지희 선수도 2위로 들어왔는데요. 밝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지하 선수가 1번 레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최지하, 유지연, 이민정, 그리고 우희정, 장수빈, 문혜인 선수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학년은 최지하 선수가 월등합니다. 네, 조수현 선수가 13초 3사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호지희 선수가 은메달, 김서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조수현 선수는 잘 뛰었네요. 네. 지금 전국의 1학년이 기영란 선수가 12초 3대 뛰고 있거든요. 자, 최지하 선수가 아마 12초 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병중학교 최지하 1코스를 유심히 봐주세요. 여자중등부 2학년 1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역시 최지하 선수가 빠릅니다. 자, 최지하. 최지하 한 2m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최지하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최지하가 1등이고요. 용인중학교 이민정 선수가 2등 갔습니다. 네. 막판에 역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평중학교의 최지하 선수. 1번 레인에 위치는 하고 있는데. 최지하, 아, 쑥스러워요. 좀 편하게 좀 더 멋있게 해주지. 준비 안 해왔네.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스타트부터 빨랐던 최지하 선수인데 이후에 스포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혀 안 잡히고요. 네. 오히려 빨간색 옷이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6레인이 7레인한테 잡히고 1레인도 7레인한테 잡히고 예. 자, 최지하 선수가 1등, 이민정, 용인중학교 선수가 2등 그 다음에 이 코스의 장수빈, 안산이신 선수가 3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끝나니까 웃네요. 3번에 한예은, 4번에 황세정, 5번에 강윤지, 6번에 윤혜은, 7번에 박은서, 8번에 이시현 선수입니다. 여자중학교 3학년, 100m 결승전 경기. 자, 예선 경기에서는 보면 황세정 선수가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한예은 선수하고 박은서 선수가 생각보다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그게 예선이라서 그런 건지, 본실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을 정리하는 시간 100m 여자중학교 3학년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먼저 나올까요? 3번 레인 빠른데요. 한예은 선수입니다. 한예은 선수가 예선의 조판이나 자, 7번에 박은서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3번과 7번이 누가 먼저 들어올까요? 한예은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한예은, 강윤지, 박은서 순서네요. 아, 정말 한예은 대단합니다. 황세정도 좋았었고, 저기 했는데 이 선수들이 요즘 연습 많은 것 같아요. 중3이다 보니까, 박은서도 그렇고. 자, 처음에는 한예은 선수가 조금 앞서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박은서 선수와 그리고 황세정도 추격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우, 한예은 선수가 엄청 늘었네요. 자, 그리고 강윤지 선수도 마지막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한예은 선수를 추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한예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강윤지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한예은 선수가 보면은 없었거든요. 네. 아, 많이 늘었어요. 좋아요. 내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고 마지막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던